여기는 하카타역 앞입니다. 여기서 길 건너면 스타벅스가 있고 컴포트 호텔 건물이 있고요. 저 뒤로 코너가 돌면 바로 제가 하루 묵은 숙소인 포르자 하카타구치 호텔이 나옵니다. 어저께 1박하고 오늘 아침 시간인데 어저께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찍어보고 있어요. 지금 9월 중순인데 16일인데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저 모퉁이 세븐일레븐이 나오는 모퉁이를 돌면 바로 포르자 하카타 호텔이 나옵니다. 건물 뒤편인데요. 포르자 간판이 보이고 이쪽이 지금 포르자 호텔 건물인데 사람들이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와서 이걸 찍고 있어요. 조식은 제가 영상에 올리겠지만 되게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고비 옆에 층이 조식당 먹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장차 하카타 호코카에 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이지만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오니까 입구에 옷걸이랑 신발이 있고 제가 예약한 방은 리프레쉬 더블 룸이라는 데거든요. 아이패드가 있다고 그러더니 아이패드가 있고 그리고 발마사지기가 여기 포르자 호텔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발마사지기가 있습니다. 방은 좁은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넓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엄청 덥고요 전망은 역 앞이라서 위치는 좋은데 전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화장실은 아기자기하게 있을 게 다 있는 완전 컴팩트 욕조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타입 인데요 오늘 1박을 묶게 된 포르자 하카타 구찌 호텔입니다 네 한소리만 한다 왜 말해봐 뭔데 시 시보루 스트레치 밑에 건 스트레치 위에 건 호구스 시보루 스트레치는 쫙 피는 건데 아무거나 다 닥치는 대로 눌러보지 어때요 느낌이 아파 약으로 했어 굿 이 모쯔나베가 있음 바깥에 왔더니 역시 모쯔나베가 있음 3번째, 5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저기 두 번째 가나 오, 신기하네 한 번 더, 세 번째 가나, 가나, 가나 오, 아, 고유는 수주기가 고유이다 이곳은 모기야의 용기 부자하고 수주기하고 카치이 바닥으로 가고 아이다, 도, 네 네, 그 사이도 하세요 용기 용기, 네 번째 아, 신기하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가나